화재가 발생한 어느 화재실의 초기 온도를 t0 화재가 발생한 지 x분의 온도를 tx 했을 때 이렇게 주어졌죠 초기 온도가 30도씨인 이 화재실에서 초기 온도 30도 t0가 30이란 말이죠 요거에 더하기 k 그 다음에 로그 8분의 9분 후에 온도가 240도 그 다음에 8 곱하기 x가 8분의 9가 되겠죠 화재가 발생한 지 x분의 9 이렇게 다 되겠네 아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30은 일단은 좌변으로 이왕하면은 210 플러스 런 해야 되겠죠 런 해야 되겠죠 런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 10대네 1대네 1 k는 210이네 그럼 간단히 나온다 그죠 화재가 발생한 온도가 660도가 되는거 처음에 30도 였으니까 그죠 더하기 이제 k 가 210이지 k 대신에 210을 넣고 로그 8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7 3 22 7 9 63 3이 되죠 그죠 어 그러면 8 t 플러스 1 은 10의 3 제곱이 되죠 거기 가 천이 되고 8 t 는 또 1 무변으로 이왕하면 999 t 는 8분의 999분 후가 되는거죠 걸리는 시간은 뭐 8분의 999분 후가 딱 되면은 660도에 이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만큼 걸린다는 뜻이겠죠 아 아 아멘